흩어치고 노래 부르고 그냥 돌려놔서 어느 날 밥을 얻어놓은데 지금 잘 불러나왔네요. 노래 잘해서. 그래서 지금은 잘 도르셔야되요. 잘 도르셔야만 벌떡벌떡 일어나셔서 잘 도르십니다. 자 그래서 고수독같은 인생. 고수독 못 치는거신 분? 핫도그 친다. 아 그립공부를 안하셔야 되요. 지금은 핫도그 친하되요. 그립공부. 색깔공부. 계산공부. 그런데 인생이 인구장을 설계하려면 아는게 즐거운 삶을 살아낸다. 즐겁게 놀아야되요. 그리고나서 뭐라고 써야되요. 인생은 고다. 인생은 뭐라? 왜? 인생은 왜요? 고수독 어쩌서 기억이 안나? 아 그래서 못먹어도 고다. 못살아도 고야. 앞으로. 학생끼도 똑같이 먹어요. 그렇죠? 구다짐이나 가난한 짐이나 또 한 끼를 부를 수 있지만 그래도 먹으니까 살아요. 인생은 못먹어도 고다. 그래서 인생 고다. 앞으로 전진이다. 우이조, 자유진 없더라. 빠꾸도 안돼. 잘못한다고 유턴해서 다 해보라고 써. 맞죠?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앞으로 전진인데. 자 저 따라합니다. 산. 산. 할아버지가. 산. 할아버지가. 산. 할아버지가. 고수취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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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수췄어요. 일정나고. 전달하기가 손가락도. 일정나고. 아니다. 집어넣고. 일정나고. 좋아. 일정나고. 나가리 도셔야 돼요. 할아버지. 황한지. 할아버지. 산. 할아버지. 팔아버지. 고수췄.ardı. 3령나고. 3년나고. 3년나고. 너무 좋아 받구요. 3년나고 뭐해요? 고어해잖아. 3년나고. 펄펄지셨대. 4년나고. 4년나고. 4년났더니요. 뭐해서. 할아버지 화나가꼬 기존하셔야죠. 기존을 빼요. 사단아버지. 할아버지. 고속심. 우강하고. 쓰리고 있어? 우강하고 해도 똑같아. 내가 끝까지 봤잖아. 우강하고. 너무 좋아갖고. 너무 좋아갖고. 할아버지. 할아버지. 기졸해가지고. 쓰러져가지고. 돌아가셨어. 네.